5월 하반기 발매 뉴 스니커 5월 18일 수차례의 유출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협업 모델을 예고한 엠부시와 나이키 드디어 그들의 세 번째 덩크가 공개됐다 엠부시 나이키 덩크아이 딥 로열 발매 소식 에어조던 히데의 명작 프라그먼트 디자인과 유사한 컬러웨이와 두 브랜드의 협업 시그니처 오버사이즈 스우시 디테일까지 여름에 걸맞은 시원한 컬러웨이로 또 한 번 덩크 대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엠부시 나이키 덩크아이 딥 로열 5월 18일 발매 5월 21일 신상 컬러를 입은 새로운 조던이 나타났다 에어조던원 로우 고스트그린 발매 소식 에어조던원 오지를 베이스로 귀여운 포인트 디테일이 더해진 아쿠아 설포 화이트가 비위, 오버레이와 스우시, 인솔 등 신발 곳곳 고스트그린 컬러를 적용해 깔끔한 외관을 완성했다 에어조던원 로우 고스트그린 5월 21일 발매 5월 24일 역대 피로드 협업 덩크가 한 곳에 모였다 나이키 덩크로 왓더 피로드 발매 소식 나이키와 공식 계약을 맺은 첫 번째 스케이터이자 오랜 협업 파트너 폴 로드리게즈가 또 한 번 손을 잡았다 2005년 발매한 그들의 첫 협업 모델부터 최근 피로드 컬러를 적용해 발매한 덩크아이 멕시코 모델까지 스우시, 슈레이스, 토캡 등 역대 피로드 협업 모델의 디테일이 한 곳에 모였다 그들의 16년 역사를 담아낸 나이키 덩크로 왓더 피로드 5월 24일 발매 5월 31일 2021년 또 다른 에일리언이 탄생했다 이지 380 에일리언 블루 발매 소식 이지 부스트 380 시리즈의 첫 모델 에일리언을 모티브로 한 새 모델로 카모 패턴 어퍼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아이스 솔 파피에는 리플렉티브 소재가 사용됐다 여름 스트릿 룩을 완성해줄 이지 부스트 380 에일리언 블루 5월 31일 발매 5월 하반기 발매 뉴 스니커 엠부시 나이키 덩크아이 딥 로엘 에어조던한 로우 고스트 그린 나이키 SB 덩크로 왓더 피로드 이지 380 에일리언 블루 한정판 뉴 스니커가 궁금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모두 당첨되시길 안녕